어우 나미춘 그제는 아름답구려 직구 게임 광고를 찍으셨던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그동안 잠시 떠나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죠?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참여하는 게임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소혜씨까지만 해도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미춘한테까지 한 거 보면 딱 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오늘 제가 근데 잠깐 광고주분이랑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많다라고 광고주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뒤에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요? 근데 어쨌거나 배디 덕분에 제 중심으로 다 피벗과 로테이션이 된다 감사합니다 저자